안녕하세요, 랭킹백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모바일 인터넷을 자랑하는 10개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초고속 다운로드, 화상회의 중 끊김없는 연결, 심지어는 실시간 게임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들이죠. 과연 어떤 나라들이 순위에 올랐는지, 그리고 그 나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를 구현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10위 불가리아 첫 번째는 10위 불가리아입니다. 유럽 내에서 경쟁력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IT 아웃소싱 산업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9위 사우디아라비아 9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비전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T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네온 프로젝트 덕분에 5G 네트워크가 전역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8위 네덜란드 8위는 네덜란드입니다. 고밀도의 인구와 높은 기술 수준 덕분에 네트워크 확장이 쉬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 보급률과 사용률도 유럽에서 최상위권이죠. 7위 중국 7위는 중국입니다. 세계 최대의 모바일 사용자 수를 자랑하는 중국은 방대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이러한 성과의 주요 원인입니다. 6위 쿠웨이트 6위는 쿠웨이트입니다. 국토가 비교적 자가 기지국 설치와 네트워크 관리가 쉬운 쿠웨이트는 빠르게 5G 서비스를 도입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석유 수익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5위 덴마크 5위는 덴마크입니다. 고도로 발전한 디지털 인프라와 유럽연합 내 선도적인 통신 기술 덕분에 이 나라는 5G 확산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인터넷은 원격 근무와 디지털 교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위 노르웨이 4위는 노르웨이입니다. 이 나라는 넓은 지역에 걸쳐 5G 네트워크를 설치하며 북유럽의 디지털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스마트 도시 구축과 고속 인터넷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죠.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나라답게 노르웨이는 고품질의 인터넷 서비스와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속도만큼은 따뜻하죠. 3위 한국 3위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네트워크로 유명한 한국은 이미 디지털 강국인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5G 네트워크와 유저 친화적인 요금제가 결합되어 언제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을 즐길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아 기지국 설치와 관리가 효율적이고 초고속 인터넷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는 스트리밍이 가능한 나라,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2위 카타르 2위는 카타르입니다. 중동에서 인터넷 강국으로 꼽히는 카타르는 최근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디지털 인프라를 대폭 업그레이드했는데요. 5G 네트워크를 도입하며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타르의 소규모 국토 면적으로 인구는 적지만, 국가 전체가 스마트 시티와에 집중하고 있어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위 아랍에미리트 1위는 놀랍게도 아랍에미리트, 바로 UAE입니다. 이 나라는 스마트 도시 두바이를 중심으로 5G 기술을 광범위하게 도입하며 인터넷 속도의 최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첨단 인프라 투자와 정부의 디지털화 전략 덕분에 평균 속도가 179.6MB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에미리트 항공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더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필수적이죠. 특히 관광 산업에 맞춰진 고속 네트워크는 방문객들에게도 완벽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각 나라가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기술, 정책,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모두 결합된 결과인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놀라운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